빡꽁 빡꽁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정치 실현과 정부 형태 보도록 할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정리할 것은 바로 뭐냐면 정부 형태에 대해서 알 거야. 그런데 이 정부 형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면 많은 친구들이 멘붕이 와요. 그리고 어떠냐면 자기 뇌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거 겁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이거는 차근차근하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 건데 자, 봅시다. 우리가 정부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제가 있어. 앞에 있는 피디님이 지금 아주 썩소를 짓고 있어. 아주 실실 쪼개고 있는데 그런데 왜 웃냐면 계속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두 개로 나눌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또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두 개가 있어. 대통령제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딱 알아보고 갈 건데 자,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알아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정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을 떠올린다고 자,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어, 파이터가 아니라 선생님이 법을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입법기관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입법부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정부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우린 대통령을 생각한단 말이야 자,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을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라를 행동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행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부라고 하면은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사이가 좋으면 정말로 좋겠어 그치? 그러면 나라가 진짜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얘네가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정치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정치판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사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정말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서로 완전히 분리돼 있어 서로 상태가 그냥 분리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면 대통령제라고 해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 없어 내가 조금 이따부터 이해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나름 좀 사이가 좋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서로 나름 이렇게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내 별로 이렇게 어쨌든 나름대로 사이가 좋아 이렇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서로 융합이 되어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의원내각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입법부라고 한다면 이 입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의회야 의회 그치? 이 의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법을 만드는 역할이야 그래서 법률을 만드는 법의 재정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의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행정부,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각이라 그래 행정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내각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각 들어봤죠 내각 물론 수학 시간에 내각, 외각 이런 거 배웠을 건데 그 내각이 아니야 여기서 하여간 행정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내각이라 그래 그래서 이 내각에서는 법에 의해서 나라를 살림살이를 봐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고 그래? 법에 의한 집행이다 그래서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내각에는 누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강요들이 있어요 내각에는 누가 있다? 강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강요들을 여러분들이 강요라고 하면 잘 안 들어봤을 거야 강요가 뭐야? 강요가 뭐야? 이 생각이 들 거야 그치? 못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 강요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장관이라고 표현해요 그쵸? 여러분들 장관이란 말은 들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강요를 다른 말로 장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행정부에는 누가? 장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입법과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첫 번째 정부 형태인 선생님하고 의원 내각제를 갖다가 보도록 할 건데 이 의원 내각제의 일단 첫 번째 특징을 갖다가 보니까 야 의원 내각제라는 건 뭐냐면 의원이 곧 누구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의원이지 그 다음에 네 그렇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그치 내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행정부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야 조금 이따 그림으로 그려줘가지고 내가 설명해줄게 근데 어쨌든 간에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자 의원이 내각이다 결국 얘네 둘은 다 뭐야? 또이 또이 똑같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융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돼 있다? 융합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왜 이거는 이게 가능한 거냐면 자 일단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뭐를 할까요?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해가지고 일단 누구들을 뽑냐면 자 의원을 뽑는 거야 의원을 자 이런 식으로 의원을 예 겁나 의원들을 갖다가 뽑았어 자 그런데 이 의원을 봤더니 얘는 A당 출신이야 그 다음에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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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당 출신이야 굉장히 지루한 우리가 계속 이제 지루한 싸움입니다 자 볼게요 얘는 이제 안 지루해요 B당 출신이야 B당 그 다음에 얘도 B당 출신이야 그 다음에 얘는 C당 출신이야 네 그 다음에 얘는 C당 출신이야 알았지? 딱 보니까 다수당이 보이네 다수당이 바로 누구냐면 네 A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의원들을 딱 뽑았어 그러면 이 다수당 다수당 바로 A당인데 다수당의 대표 그러니까 다수당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대표로 뽑아버려요 근데 그 다수당의 대표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총리가 되는 거야 이 총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바로 수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일본이라든가 또는 이제 누구야 그치 영국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영국의 대통령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 겁나 무식하네 무식이 충만하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또는 이제 일본을 얘기하면서 아 일본 대통령이 말이지 일본 여러분들 대통령이 없어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가 일본에 누가 오잖아 근데 누가 와 그치 아베가 오잖아 그런데 아베는 여러분들 뭡니까 총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대통령이 없어 그러니까 총리인 거야 다수당의 대표가 곧 뭐가 된다 총리가 되면서 동시에 수상이 돼가지고 얘가 뭐를 구성하냐면 내각을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리고 총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외의 의원과 그 다음에 내각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강요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의원과 강요가 서로 뭐가 가능한 거야 겸직이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곧 뭐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의원내각제는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 좋으니까 하는 건데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민감해 보이진 않아 그렇게 국민들이 야 못 살겠다 이렇게 해도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떠면 굉장히 민감해 그러면 일단 국민의 대표는 바로 누구야 의원들이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건 바로 누구냐면 의원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의원이라는 건 바로 뭐야 의회지 그러니까 이 의회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들어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만약에 행정부가 행정부라고 한다면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내각이죠 이 내각이 뭔가 정치를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총리죠 그러니까 총리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각한테 나는 니네 행정부가 도대체 뭐를 하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이야 나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 그게 바로 뭐냐면 의원은 내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할 수 있어요 불신임 나 너를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자살골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난 나를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불신임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알아서 의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해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해버리면 내각도 동시에 좋다 그러면 의회 너네 해산시켜버리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야 그리고 의원 내각제의 이 총리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A당 A당이 뭐라고 했지 다수당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다수당의 대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수당의 대표는 총리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가죠 살림을 하죠 그쵸 살림을 하면서 동시에 의원이기 때문에 뭘 만드니 법률을 만들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법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총리가 그래서 이 법률안을 제정해 그래서 이 법률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법률안을 제정할 수 있어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자 일단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게 자 국민의 의견을 정말로 반영을 잘해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쵸 국민들이 다 뽑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쫑긋 하고서는 아 읽고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랬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여기로 넘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라고 그랬어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이런 걸 갖다가 능률적으로 정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한번 생각해봐 야 입법하고 행정부하고 사이가 좋냐 안 좋냐 안 좋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전에 그 대통령 중에서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해보세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계속 대통령을 막 가라라 하면서 막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쵸 안 좋죠 의원하고 행정부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떠냐면 다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이 굉장히 잘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능률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의원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단점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불안정할 수가 있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군소정당이 만약에 난립한다고 하면 불안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자 이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어 그치? 조금 이따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지만 국회의원 선거 하죠 우리나라 그치? 대통령은 어떻게 해? 대통령 국회의원 중에 그냥 자동으로 대통령 하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있고 대통령 따로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분리란 말이야 그치? 대통령제의 특징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떠냐면 얘네는 얘네가 얘야 그치? 똑같다고 그랬지 만약에 여기서 다수당이 먹었어 그럼 여기서도 결국 뭐냐 하면 다수당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다수당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수당이 집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거나 또는 다수당이 횡포할 수도 있고 그러거나 또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수당이 이렇게 다수당이 AA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소수당이 BB 그 다음에 CC 이렇게 나왔어 어쨌든 간에 A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했지만 이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어떤 식이 있냐면 이거 조금 재밌는데 약간 이거 게임 같은 느낌인데 얘가 다수당이야 좀 우습잖아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가 서로 연합을 해버려 얘네가 서로 연합을 해버리면 얘네가 뭐가 될까? 다수당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네가 다수당이 되는 건 아니야 이미 다수당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다수당보다 더 큰 애들이 되는 거야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군소정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군소정당이라는 건 작은 정당들이 서로 난입 그러니까 개판을 만들었다는 거야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렇게 하면 다수당이 뭔가 얘기해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 어? 다수당이 나라를 막 이끌어가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어? 맘에 안 들어? 어? 푸시님? 어? 난 푸시님 하겠어 그럼 자동해산 그럼 계속 해산됐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해산됐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냐면 불안정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어서 자 대통령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면 이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자 입법부가 있어 그런데 입법부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누구라고 그랬니?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있어 자 행정부가 바로 누구냐면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도 하잖아 그치? 우리나라를 잘 보란 말이야 이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야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뭡니까? 제1가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미국에는 힘이 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리더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 나라 자체가 좀 강할 필요가 있고 강하게 국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강력한 슈퍼맨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면 대통령이야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상은 조금 약해요 조금 약하단 말이야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건 국민들 모두 다가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해가지고 딱 뽑았단 말이야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파워로 인해가지고 나라가 막 이렇게 이끌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정치를 원하는 뭐 우리나라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 대표적으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을 뽑았어 그치?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대통령 따로 뽑았어 이건 철저하게 뭐라는 거야? 분리라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철저하게 우리는 분리되어 있구나 그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습니까? 행정부의 누구를? 대통령을 뽑는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따로 뭐를 구성을 하냐면 내 내각을 따로 구성하는 거야 행정부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네 그거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법부에 있는 사람은 입법부야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부야 즉 다시 얘기해서 둘이 겸직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겸직이 절대 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행정부가 선생님이 그랬어 대통령제는 누구의 파워가 세다고 대통령이 파워가 세 확실히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를 조금 잘못할 수 있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할 수 있죠 이제 개판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야 못 믿겠어 하면서 뭐 할 수 있어 불신임 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는 불신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 대통령을 인정을 해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임 할 수 없다 불신임 할 수 없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미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을 해놨어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이 대통령이랑 싫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불신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 증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그랬어 입법부가 불신임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냥 해산이라고 했지 의회는 해산이야 그러나 대통령이 의회를 그렇다고 해산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입법부나 행정부나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아 세력이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힘이 세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한 가지 권한을 더 가지고 있어 자 대통령이 한 가지 권한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커 그게 바로 뭐냐면 법률안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률안이라는 건 입법, 법을 만드는 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어 그런데 뭔가 대통령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자기한테 불리해 그러면 딱 어떻게 보면 거부해버려 그럼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얘네가 또 뭐 만들었어 그럼 거부해버려 끝나는 거야 거부해버려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냐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 대통령은 법률안 자체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스님이 의원내각제에서는 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됐지 그래서 사실 총리는 여기에도 속해 있고 여기에도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하다 그랬어 친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총리가 이 의원들이 원래 하는 역할이 뭐라고? 법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총리도 법률안을 딱 내가지고 이런 법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안 이런 법 만들어보자 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아주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의원들이 만약에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싫어 라고 딱 거부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장점은 전국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 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해산됐다가 다시 세웠다가 해산됐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해산이 안 돼요 왜? 이거는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당의 횡포 따위는 없어 왜 다수당의 횡포 따위는 없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여기도 점령하고 여기도 점령하고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다수당의 횡포 따위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단점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만약에 입법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행정부하고 서로 대립이라도 하는 날에는 뭐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정치가 되질 않는 거야 불안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네가 대립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보면 알 수가 있겠지 대통령의 말에 의원들이 들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끌어가지 않는 거야 그냥 서로 욕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느니 대통령이 쌍꺼풀 수술을 했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그냥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개판이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는 건 알겠지 그치? 그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에 의해 자 뭐가 될 수 있다?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장 어려워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를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야 그런데 이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는 우리는 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뭐한다? 도입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지만 의원내각제 요소를 대입하고 있다 이거 보고 가야 돼 그러면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왜 도입했느냐 그거는 뭐냐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의원내각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뭐야? 효율적이란 말이야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딱 도입한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도 수상이 있잖아 우리도 총리가 있잖아 우리 국무총리가 있잖아 이거는 대통령제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의원내각제에서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국무총리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깜짝 놀랄 건데 우리는 의원과 그 다음에 강요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장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디서는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있잖아 초등학교 때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지 그치? 우리가 국회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나라의 업무를 하기 위한 위원들은 우리 국무위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겸직 가능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게 하나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법률안을 뭐 할 수 있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파워가 굉장히 큰 거야 법률안까지도 그냥 거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법 좀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제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장점이 아니라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해 그러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일종의 국회한테 야 이 국무총리를 내가 이 사람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제 융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이제 반대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정치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의회는 이걸 내서 불신임할 수 없어 야 나라를 왜 개판으로 만들었니? 불신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할 수 있냐면 탄핵소추할 수 있어요 탄핵 그러니까 탄핵소추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의회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탄핵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봤지? 탄핵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 공무원 바로 국문총리죠 이런 사람들 정치를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국회에서 저 사람들을 해임합시다 저 사람들을 해고해버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탄핵소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아이고 되게 헷갈려하는 것인데 이렇게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를 풀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꽁꽁 이렇게 가슴에 싸두고 좌절하거나 또는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꽁꽁 시대 질닷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소중하니까요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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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